혼자 살라고 부려나가려면 큿들 있는데 같이 산다고 해도 남이 맞이하면 시영이도 저희 어머니 피곤하다고 하려네요 아 그래?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있어 나는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한다 여러분은 뭐 딸이 가졌다 뭐 형들도 가졌다 뭐 입었다 그런 소리는 몰라고요 내가 내는 뭐라고 내가 내는 잘못 다시 가지고 무슨 일을 해 그렇다고 벗고 살아 옷까지 다 맞추지 않니? 응 응 아 여보가 너무 많아 아 여보가 너무 많아 여행이 다 먹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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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에게는 crawling과 어떤 친구 одну 눈에 sposób 야아 인생은 감사합니다.